What did you major in?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What did you say?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What did you say the name of the file was?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What did your doctor say? 위사가 뭐래요? What do Americans usually eat? 미국인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미국인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미국인은 보통 무엇을 먹어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What do you do for fun? 기분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for work?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해요?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해요?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해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해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have?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죠? What do you have for dessert? 디저트는 뭐가 있어요? 디저트는 뭐가 있어요? What do you have in mind?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What do you have to eat? 술안주는 뭐가 있어요? 술안주는 뭐가 있어요? What do you know about this area?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What do you like about this area? 이 일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 일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 일에 어떤 점이 좋습니까? What do you look for in a relationship?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이 있어요? What do you recommend here?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에요?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에요? What do you take to someone at the hospital? 환자에게 뭘 가져다 주면 될까요? 환자에게 뭘 가져다 주면 될까요? 환자에게 뭘 가져다 주면 될까요? What do you think? 당신 생각은 어때요? What do you think about my opinion?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are your strengths?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me as a boyfriend? 남자친구로 저 어때요? 남자친구로 저 어때요? 남자친구로 저 어때요? What do you think of me as a girlfriend?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여자친구로 저 어때요? What do you want? 어떻게 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What do you want to ride? 어떤 것을 타고 싶어요? 어떤 것을 타고 싶어요? 어떤 것을 타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say?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What documents do I have to fill out? 제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뭐예요? 제가 작성해야 할 서류가 뭐예요? What does it cover? 시험 범위는 어디예요? 시험 범위는 어디예요? What does this mean?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your sister do for a living? 당신의 여동생은 무슨 일을 해요? 당신의 여동생은 무슨 일을 해요? 당신의 여동생은 무슨 일을 해요? What experience do you have? 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What floor are you going to? 몇 층 가세요? What floor is the swimming pool? 수영장은 몇 층이에요? 수영장은 몇 층이에요? 수영장은 몇 층이에요? What food should I bring? 어떤 음식을 가져갈까요? What happened? I was worried.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What I was trying to say was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던 건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던 건 제가 당신에게 말하려던 건 What if I return it late? 반납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반납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What if something goes wrong?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What inning is it now? 지금 몇 회예요? 지금 몇 회예요? 지금 몇 회예요? What is it? What is it? Is it serious?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What is it made of?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What is my grade for this semester? 저의 이번 학기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이번 학기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이번 학기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What is the agenda of the meeting? 회의 위제는 무엇입니까? 회의 위제는 무엇입니까? 회의 위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arrival time? 도착 시각은 언제예요? 도착 시각은 언제예요? 도착 시각은 언제예요? What is the current exchange rate? 지금 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율은 얼마나 됩니까? What is the discount rate? 몇 퍼센트 할인해요? 몇 퍼센트 할인해요? 몇 퍼센트 할인해요? What is the dress code? 드레스코드는 뭐예요? 드레스코드는 뭐예요? 드레스코드는 뭐예요? What is the exchange limit? 환전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환전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환전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What is the fastest way to get there?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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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What is the next station? 다음 역은 어디예요? 다음 역은 어디예요? What is the reason for your resignation? 사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U.S. exchange rate today? 오늘 미국 환율은 어떻게 돼요? 오늘 미국 환율은 어떻게 돼요? 오늘 미국 환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어때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어때요? 지금 바깥 날씨는 어때요? What is there to see around here? 근처에 구경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근처에 구경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근처에 구경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What is your lunch special? 점심 특선 요리는 뭐예요? 점심 특선 요리는 뭐예요? 점심 특선 요리는 뭐예요? What is your price?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What is your retirement age? 정년 퇴직은 몇 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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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soup of the day? 오늘의 수프는 뭐예요? What kept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What kept you so long today?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늦었어요? What kind of benefits do you offer? 어떤 복지가 있어요?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어떤 책을 즐겨 읽어요? 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What kind of dressing would you like for your salad? 샐러드 드레싱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어요? What kind of games do you have at the casino?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party? 무슨 파티예요?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What kind of sports are you good at? What kind of style do you want? What kind of table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osmetics do you want? 어떤 화장품을 원하세요? What line goes to Central Library? What line goes to City Hall? What kind of models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차가 있나요? 어떤 종류의 차가 있나요? What month is it today? What kind of movie do you recommend?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number did you call? 몇 번으로 전화하셨어요? 몇 번으로 전화하셨어요? 전화번호 안내는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 안내는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 안내는 몇 번이에요? What number should I press to make a local call? 시내 전화를 하려면 몇 번을 눌러야 해요? 시내 전화를 하려면 몇 번을 눌러야 해요? 시내 전화를 하려면 몇 번을 눌러야 해요? What prices are you thinking of? 어느 정도 가격 위 집을 찾으세요? 어느 정도 가격 위 집을 찾으세요? 어느 정도 가격 위 집을 찾으세요? What products are on sale? 오늘의 특가 상품은 뭐예요? 오늘의 특가 상품은 뭐예요? What products do you usually use?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평소에 쓰시는 제품은 뭐예요? What products have the best interest?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어요?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어요?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어요? What school do you go to?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녀요? What seats are available? 어떤 좌석이 있어요? 어떤 좌석이 있어요? 어떤 좌석이 있어요? What set is it now? 지금 몇 세트예요? 지금 몇 세트예요? 지금 몇 세트예요? What should I bring?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say?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What should I wear?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What size coat do you want? 콜라는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콜라는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콜라는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What size do you want the man? 어떤 크기를 원하세요? 어떤 크기를 원하세요? 어떤 크기를 원하세요? What size do you wear?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What station did the announcement say it was? 지금 안내 방송에서 무슨 역이라고 했어요? 지금 안내 방송에서 무슨 역이라고 했어요? 지금 안내 방송에서 무슨 역이라고 했어요? What station did the announcement say this was? 지금 안내 방송에서 무슨 역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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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tation is this? 이번 역이 무슨 역인가요? 이번 역이 무슨 역인가요? 이번 역이 무슨 역인가요? What team are you cheering for?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What teams are having a match? 어떤 팀이 경기해요? 어떤 팀이 경기해요? 어떤 팀이 경기해요?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오늘 기온이 몇 도예요? What time are you coming for me?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예요?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예요?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예요? What time are you leaving?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What time do I check out? 체크아웃은 몇 시예요? 체크아웃은 몇 시예요? 체크아웃은 몇 시예요? What time do I have to return the car? 반납은 몇 시까지 해야 해요? 반납은 몇 시까지 해야 해요? 반납은 몇 시까지 해야 해요? What time do you close?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What time do you get up?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What time do you open?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몇 시에 문을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first bus leave for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첫 버스는 언제 떠나요? 뉴욕으로 가는 첫 버스는 언제 떠나요? 뉴욕으로 가는 첫 버스는 언제 떠나요? What time does the first flight leave?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What time is good for you? 몇 시쯤의 시간이 나요? 몇 시쯤의 시간이 나요? 몇 시쯤의 시간이 나요? What time is it in New York? 뉴욕은 지금 몇 시예요? 뉴욕은 지금 몇 시예요? 뉴욕은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the fitness center open? 피트니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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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ime is the party? 파티를 몇 시에 합니까? 파티를 몇 시에 합니까? 파티를 몇 시에 합니까? What time should I be at the party?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몇 시까지 파티에 가야 해요? What time should I be there?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모닝콜 해 드릴까요? 몇 시에 모닝콜 해 드릴까요? 몇 시에 모닝콜 해 드릴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그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그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그럼 몇 시에 다시 올까요? What time will we arrive in New York? 뉴욕에는 몇 시에 도착해요? 뉴욕에는 몇 시에 도착해요? 뉴욕에는 몇 시에 도착해요? What time would you like me to drop by? 몇 시에 들르면 가장 좋을까요? 몇 시에 들르면 가장 좋을까요? 몇 시에 들르면 가장 좋을까요? What was the name of the file?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What was the original price? 세일 전 가격이 얼마였어요? 세일 전 가격이 얼마였어요? 세일 전 가격이 얼마였어요? What will you be having? 무엇을 드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어떤 음료로 하시겠어요?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어떤 음료로 하시겠어요? 어떤 음료로 하시겠어요? What year are you in?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What year were you born?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Whatever you like. 원하시는 대로 가져오세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오세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오세요. When and where did you lose it?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When and where do we meet? 언제, 어디서 만나요?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When and where should we meet?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When are the college entrance exams? 대학 입학시험이 언제예요? 대학 입학시험이 언제예요? 대학 입학시험이 언제예요? When are visiting hours? 방문시간이 언제예요? 방문시간이 언제예요? 방문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언제 결혼하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When are you going to pay me back? 돈 좀 갚아주세요? When are you having sales?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세일은 언제부터 해요? When can I bring back my car? 차는 언제 찾아갈 수 있어요? 차는 언제 찾아갈 수 있어요? 차는 언제 찾아갈 수 있어요? When can I get it delivered? When can I get it delivered? 언제쯤 배달돼요? 언제쯤 배달돼요? 언제쯤 배달돼요? When can I get the result?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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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 언제 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한정 판매 상품은 언제 입고 돼요? 언제 배달해 주시겠어요? 언제 배달해 주시겠어요? 언제 배달해 주시겠어요? When can you start working? 언제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근무하실 수 있어요? When did it start hurting?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When did these symptoms begin?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When did you buy it? 언제 사셨어요? When did you last see it?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When do I have to return it? 책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해요? When do I need to send it by?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When do most people get on the bus?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은 언제예요? When do we come back? 몇 시에 돌아와요? 몇 시에 돌아와요? 몇 시에 돌아와요? 몇 시에 돌아와요? When do we get the exam results? 시험 결과는 언제 나와요? 시험 결과는 언제 나와요? When do we have to decide by?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요? When do we leave? 몇 시에 떠나요? 몇 시에 떠나요? 몇 시에 떠나요? 몇 시에 떠나요? When do you announce admissions? 발표일이 언제예요? When do you close? 휴관일이 언제예요? 휴관일이 언제예요? 휴관일이 언제예요? When do you have information sessions? 대학 진학 설명회가 언제예요? 대학 진학 설명회가 언제예요? 대학 진학 설명회가 언제예요? 언제 갚으면 돼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언제까지 해야 해요?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When does it begin? 이것은 몇 시에 시작해요? 이것은 몇 시에 시작해요? 이것은 몇 시에 시작해요? When does the boarding start? 탑승은 언제부터 하나요? 탑승은 언제부터 하나요? 탑승은 언제부터 하나요? When does the first train leave for New York? 뉴욕행 첫 차는 몇 시예요? 뉴욕행 첫 차는 몇 시예요? 뉴욕행 첫 차는 몇 시예요? When does the last bus for New York leave?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언제 떠나요?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언제 떠나요?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언제 떠나요? When does the Leonardo da Vinci exhibition begin? 다빈치의 작품은 언제부터 전시돼요? 다빈치의 작품은 언제부터 전시돼요? 다빈치의 작품은 언제부터 전시돼요? 다빈치의 작품은 언제부터 전시돼요? When does the morning class begin? 오전반은 몇 시에 시작해요? 오전반은 몇 시에 시작해요? 오전반은 몇 시에 시작해요? When does the return ship leave? 돌아오는 배는 언제 있어요? 돌아오는 배는 언제 있어요? 돌아오는 배는 언제 있어요? When does the train for New York leave? 뉴욕행 기차는 언제 출발해요? 뉴욕행 기차는 언제 출발해요? 뉴욕행 기차는 언제 출발해요? When does your flight leave? 비행기는 언제 출발해요? When is the deadline to apply for scholarships? 장학금 신청서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장학금 신청서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장학금 신청서 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When is the interview? 면접일을 알려주세요 면접일을 알려주세요 면접일을 알려주세요 When is the last day to register? 입학 등록 마감일이 언제예요? 입학 등록 마감일이 언제예요? 입학 등록 마감일이 언제예요? When is the match with the Korean team? 한국팀과의 경기는 언제예요? 한국팀과의 경기는 언제예요? 한국팀과의 경기는 언제예요? When is the meeting? 회의는 언제입니까? 회의는 언제입니까? 회의는 언제입니까? When is the next tour? 다음 여행 시간은 몇 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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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s the payment date?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가 언제입니까? When is the rent due? 월세는 언제예요? 월세는 언제네요? 월세는 언제네요? When is this assignment due? 이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해요? When is your baby due?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deadline? 마감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final date to apply? 지원 마감일은 언제예요? 지원 마감일은 언제예요? 지원 마감일은 언제예요? When should I come again? 언제 다시 오면 돼요? 언제 다시 오면 돼요? 언제 지워졌어요? 언제 지워졌어요? 언제 지워졌어요? 언제 지워졌어요? When was your last period?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예요? When will meals be served? 식사는 언제 나와요? When will the next bus come? 다음 버스는 언제 와요? When will we arrive in New York? New York에는 언제쯤 도착할까요? When will you announce the results?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When will you be coming back?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When will you be discharged? 언제 퇴원하세요? When will you be moving in? 언제 이사하시겠어요? Where am I now?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am I on the map? 여기가 이 지도에서 어디예요? 여기가 이 지도에서 어디예요? Where are imported products? 수입 상품은 어디서 팔아요? Where are the camping grounds? 야영장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carrots? 컴퓨터 서적은 어디 있어요? 컴퓨터 서적은 어디 있어요? Where are the electronics? 이 근처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어요? 이 근처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어요? Where are the public toilets?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scales? 저울은 어디에 있어요? 저울은 어디에 있어요? 저울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stairs? Where are the stairs? Where are the stairs?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계단은 어디 있어요? 계단은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apply for college?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예요?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예요?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Where are you planning to go on vacation? 휴가 때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휴가 때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Where can I borrow a cell phone? 핸드폰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핸드폰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Where can I buy a calling card? 전화카드는 어디서 사요? 전화카드는 어디서 사요? Where can I buy a program? Where can I buy a subway ticket? Where can I buy a ticket? Where can I buy admission tickets? 입장권은 어디서 사요? 입장권은 어디서 사요? 입장권은 어디서 사요? Where can I buy chips? 칩은 어디서 사요? 칩은 어디서 사요? 칩은 어디서 사요? 칩은 어디서 사요? Where can I buy sneakers? 운동화는 어디서 사요? 운동화는 어디에서 사요? 운동화는 어디에서 사요? 칩은 어디에서 사요? 칩은 어디에서 사요? Where can I drop you off? 칩은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어디에 내려드릴까요? Where can I exchange money? 어디서 환전해요? Where can I find a payphone? 공중전화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can I find a public phone? Where can I find some toothpaste? Where can I get a brochure? Where can I get a departure card? Where can I get an audio guide? Where can I make a call? Where can I make an announcement for missing children? Where can I pay for it? Where can I rent a car? 렌터카는 어디서 빌려요? 렌터카는 어디서 빌려요? 렌터카는 어디서 빌려요? Where can I see this movie?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Where can I take a bus to city hall? 시청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요? 시청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요? Where can I take a taxi?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Where can I take a taxi downtown? Where can I take a taxi downtown?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는 어디서 타요?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는 어디서 타요?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는 어디서 타요? Where can I take an airport bus to Marriott Hotel? 메리어 토텔에 가는 공항 버스는 어디서 타요? 메리어 토텔에 가는 공항 버스는 어디서 타요? Where can I take the subway? 지하철은 어디서 타요? 지하철은 어디서 타요? 지하철은 어디서 타요? Where did we get up to last time?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Where did you go to school?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Where did you last see him?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죠?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Where do I board the bus going to the airport? 공항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요? 공항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요? Where do I check in? Check in은 어디서 합니까? Where do I pay? Where do I transfer?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해요? Where do people wait for arrivals? 마중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은 어디예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은 어디예요? Where do they sell watches? 시계 매장은 어디예요? 시계 매장은 어디예요? 시계 매장은 어디예요? Where do you go fishing? 어디로 낚시 하러 가요? 어디로 낚시하러 가요? 어디로 낚시하러 가요? 어디로 낚시 하러 가요? 어디에 사세요? 주로 어디서 쳐요?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Where have you been?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Where have you settled down? 신접 살림은 어디에 마련했어요? 신접 살림은 어디에 마련했어요? Where is breakfast served?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해요? Where is exit number 1? 1번 출구가 어디예요? Where is it? 그게 어디에 있지요? Where is my seat? Where is the airline counter? Where is the back drop? Back drop? Back drop 장소가 어디예요? Back drop 장소가 어디예요? Back drop 장소가 어디예요? Where is the baggage claim area?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athroom? 수화물 찾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athroom?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bedroom?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blackjack table? Where is the blackjack table? Blackjack table은 어디 있어요? Blackjack table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blood test lab? Where is the blood test lab? 혈액검사실이 어디예요? 혈액검사실이 어디예요? 혈액검사실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oarding gate? 탑승 게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탑승 게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카운터가 어디죠?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dining car? 식당 칸은 어디에요? 식당 칸은 어디에요? Where is the entrance? Where is the entrance to the subway? 지하철 입구가 어디에요? 지하철 입구가 어디에요? Where is the exchange booth?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환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환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exit? 출구는 어디에요? Where is the experience center? 비즈니스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체험관은 어디에 있어요? 체험관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expiration date on this product?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탈의실은 어디에요? 탈의실은 어디에요? 탈의실은 어디에요? Where is the fruit section? 과일 코너는 어디에요? 과일 코너는 어디에요? 과일 코너는 어디에요? 과일 코너는 어디에요? Where is the immigration counter? 출국 심사는 어디서 해요? 출국 심사는 어디에요? 출국 심사는 어디서 해요? Where is the information desk?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안내소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librarian? 사서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life vest? 구명조끼는 어디 있어요? 구명조끼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는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다음 정류장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n this product? 이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가 어디 있어요? 이 제품은 영양 성분 표시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paleolithic room? 구석기 시대 유물관은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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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파티를 합니까? Where is the police station? Where is the produce section? Where is the school? Where is the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Where is the taxi stop? 택시 승강장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ticket office?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관광 안내소가 어디에요? Where is the water fountain? 식수대는 어디에 있어요? 식수대는 어디에 있어요? 식수대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wine from? Where is the wine from? exploring where is the wine fr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